릴리베이커리 코블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릴리베이커리의 다양한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 앞에 있는 건 순서대로 곰에 버터, 소금빵, 우유크림, 크루아상 카라멜 크림, 크루아상 초코크림빵, 고구마크림빵 인절미크림빵, 오레오 크림빵 생크림 로티버니랑 오레오 스모어 쿠키도 있습니다 음료는 언제나 그렇듯이 따뜻한 커피랑 시원한 우유가 있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먼저 이 스모어 쿠키부터 먹어볼게요 휴우 대박 막아볼게요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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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건 쩌 휴우 구운 와우 고춧가루 이리 와우 참깍이 붙었어요. 다음은 귓밥 여기 인절밀가루 가득해요 엄청 떨어져 여기 인절밀가루 여기 인절밀가루 여기 인절밀가루 연어 가게 양념주 소금 얘도 뒤에 이렇게 초코 가루가 붙어있어요. 일단 먹어볼게요. 근데 저기 이거랑 너무 좋아서 당면이 좀 좋아서 오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이거랑 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 할거 같아요. 오늘은 뭐라고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깔끔하고 맛있어요. 대박. 이번에는 크로와장. 여기 이렇게 캬라멜이 둘러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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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맛있다. 뒤에 이렇게 보라보라. 먹어볼게요. 여기가 너무 맛있어. 이렇게 캬라멜이 둘러져 있어요. 이렇게 캬라멜이 둘러져 있어요. 고춧가루 이번에는 이거 소금이다 소금 한편 줄게요 오우 이거 짱그다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크림빵 우유 크림빵 라이티 Мар찌 너무 맛있어 엄청 뜨거져 너무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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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오레오 오레오 잘 안보이자? 처음에 오세요 쌀떡 저건bla 네 전니처 골고루 먹기 골고루 먹기 너무 맛있어 마지막!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었어요 랍랍 뒷부분에 살짝 랍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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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 랍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 안녕!